소피아 너 집에 강아지 두 마리 있길래 또 왜 왔어 일라 강아지 카페 와고 싶어요 에이 너무 귀여워 그죠? 우리 강아지 말고는 다 이뻐 왜 그런 걸까요? 원래 그래 사람 나도 만지고 싶어 가서 만져, 안젤리나 만져 너 스스로 강아지 같아 귀여운 강아지 아니요 너무 멋있어 최고예요 안녕 왜 어린이들 왜 어린이들 ㅋㅋㅋ 아, 보고싶다 아무리 어린이들 어린이들 내 자식입니당 앙젤리나 어떡해 너한테 왜 그러지? 어떡해 우리 집에 가나지도 앙젤리나를 물어요 싫어해 난 또 좋아해 날 제일 좋아해 응 소피아 뭐 시켰어? 오레오 스물디 오레오 스물디? 네 오렌지 마실래? 오렌지 먹어 오렌지 맛있어 너 오렌지 시켰잖아 앙젤리나 너 오렌지 시켰잖아 맛있어 그럼 누가 마셔 이거? 누가 마셔 이거 앙젤리나 시켰는데 누가 마셔 이거 앙젤리나 시켰는데 어떤 거 먹을래? 언니 안 줄 거냐? 조금만 줘 너 다 못 먹지 아니 난 왜 이리 안 먹지 내가 왜 이리 안 먹지 내가 왜 이리 안 먹지 이거 너가 마셔? 수피아 마셔? 네 이렇게 왜 이리 안 먹지 너가 마셔? 너가 마셔? 너가 마셔? 너가 마셔? 마셔? 너가 마셔?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너는 마셔? 강아지 거 아니야? 왜냐면 냄새가 강아지예요 야 강아지들 좋아하잖아 엄마 봐봐 뭐라 봐 나 먹었는데 벌써 맛은 진짜 이상해 맞아 니꺼야? 나 먹었는데 이거 여기 이거 뭐예요? 맞아요 강아지 거?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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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che bear hugs하고 사랑하자 슬프기 알내드리기 연어와 fine 엄청하진 가나지 도망갔어 또 슬퍼한 자이나 도망갈래 거기 시사지 마 내 고가방 이거 길어 도망갈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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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 아기 안주니나 어떻게 관아지들 도망갈래 안젤리나 싫어하고 엄마가 안젤리나 좋아해줄게 너 또 왜 왔어? 응? собака 테라피야 얘 또 치와와야? 여기저기 있는 토요 느낌이 이상해 얘 약간 고양이터같은거 봐 까칠까칠해 근데 귀여워 짜증나 빠이빠이 이렇게 아니야, 줘봐 이렇게 주는거 안 물어 이렇게 줘, 이렇게 손 피고 아, 짐 빨랐다 그렇지, 이렇게 하는거야 꼴치 짐 빨랐어? 나 죽었어 이렇게 빼야되니까 네가 이렇게 쳤어, 그렇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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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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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다 먹으신거에요? 뭐지? 뭐지? 고객님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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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девушка и самая смешная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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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